3개의 샐러드 단호박에 치즈는 포기 못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할 만한 템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요게 보시면은 맥주향이 참가가 되어 있는데 참가? 첨가! 어 요거 괜찮더라구요? 진짜 찐 맥주를 기대하시면은 당연히 안되는데 0칼로리 맥주들 있잖아요 고런 맥주랑 거의 비슷하고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후딱 먹을게요 첫 끼여서 배고픕니다 귀를 사냥을 했습니다 그 한쪽 팔도 받쳤구나 이제 전자기 선물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서 2시간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찹에 오이 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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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는데? 맛있어? 우리 오늘 먹을 거 많고 밤이 길거든요. 진짜 맛있어. 나야나. 진짜 맛있어. 그리고 숙취 이런 거 1도 없고 깔끔해. 다음 날도. 근데 우리 내년에는 이러지 말자. 우리 내년에 각자 놀자 남자친구랑. 제게는 다니엘 찾아야지. 나 작년 크리스마스 영상 복습하고 왔어. 언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야 질구 오빠한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많으세요. 누구의 여자친구랑 같이 이 상태가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인간 누구도 누구도 되는데 생각보게 얘기하면. 그냥 낙태에 가고 이런데. 다른데. 근데 너 갈 때. 그때 신경 달아왔어. 나도 너 군대 방 기다려줄게. 내가? 나는 네가 같이 입대하는 조건은. 너 간다면. 내가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면. 헨수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헨수가? 내가 헨수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영어 옮겼을 때도.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헨수야. 외국인한테 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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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근데 그게 어딨어? 근데 이거 알겠지 않아? 좀 귀여워요. 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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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너. 너 그거네. 너. 너 뭐했지? 오. 따랐어? 오. 따랐어? 오. 따랐어. 자 올려서 드세요. 억수. 맛있어? 다행이다. 이걸 찍어 먹는 거야? 응. 맛있다고. 맛있지? 이게 다이어트 버전이면 천재다 천재. 당연하지? 생크림도 왜 이렇게 맛있어? 음. 너무 적당히 달아. 크로플이 맛있어. 음. 음. 크로플 맛있다. 음. 맛있어. 뜨거운 날. 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음. 맛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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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15주고 tact. 어디 있는 스타일이터. 정국. 진짜. 진짜 맛있다. 왜지? 맑다. 응. dazu. 의장 떰어. 응. Yes. 어. 이상한 거 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번째 질문은 뭔가요? 지하철 메시지. 효과. 나는 뭐였지? 더 잘까? 나도 그거 했던 거 같은데? 나는 운동 언제 가지였어? 너한테. 진짜? 독한 사람. 아니 왜냐면 나 어제 히트 져가지고 겁나 먹었거든. 그래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하고 운동했어. 한 입을 뽑아봐. 애플이라고 그 기억상실 중에 전염병인 시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은 이유가 없을 거에요. 이거 울어. 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보기가 됐을건데. 그냥 그게 없었던 일이 되었대요.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었대요. 나 혼자만이 없고. 근데 없었던 일이 되면 현지가 바뀌잖아. 근데 현자가 안 바뀌고 하면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거죠.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아니 없었던 일이 됐어. 그래. 그래? 난 딱히 안 떠올라.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그게 어딨어.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그 여건이 될 수 없어. 학교 다녔. 학교 다녔. 내가 한단한 상사를 받았다.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지. 아깝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같았어. 침쓴 거 같았어. 작년 땅을 생겼을 때 너무 다가들어 나는 거 같았을 때 근데 그게 너무 다른 감정들이 좀 부르니까 너무 슬퍼. 그 애기가 나 뭐 다른거 다 하는게 좋을까? 그치? 응 응 응 응 멋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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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